이번에는 동사 우다리니에 대한 연습입니다. 우선 다니아 선생님이 이 동사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디ться, переписываться, решить, подойти, пойти, предложить, служи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сылать, сообщить.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아스터노비츠, 스타노비츠, 우스터노비츠 세 가지 단어가 비슷비슷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스터노비츠 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스테이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타노비츠 하면 become 무모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스타노비츠 하면 뭐뭐뭐를 설비를 설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답하다 설치하다 단어의 뜻이 단어가 비슷비슷한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바다이치와 바이치 바다이치 하면 좀 브리스카게 가깝게 가는 겁니다 바다이치 바다이치 바이치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좀 먼 거리 대상거리를 지청하지 않고 получить 바다이치 разрешить попросить рассердиться переписываться пошутить шутить 리 шить 바다이티 присылать сообщить 또 요통사가 설명을 좀 하면 팔루чит 팔루чит 여러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요 팔루чит 하면 이제 한 번에 받았다는 의미 한 번에 완료의 의미로 발로 찟. 발로 찟 하면 받고 있다면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니까. 또 아래번에 바슛찟 하고 슛찟. 바슛찟 하면 또 농담을 할 수 있고 장난을 할 수 있었는데 바슛찟. 한 번 했는데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도. 근데 슛찟 하면 한 번 하고 끝난 겁니다. 다음은 이 문장의 질문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보리스가 니나를 처음 보았냐는 얘기인데 까그다로 물었습니다. 대답도 까그다입니다. 까그다 온 슬루질 와르미. 군대에 봉사할 때 온 빨로 찔러 옷 부스코. 슈가를 받았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문장에서는 어느 날인데 그 말은 빼야 되죠. 온 빨로 찔러 옷 부스코. 그 다음 이 바예할 다모에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로 가는 것을 휴가를 받으러 왔는데 그 보 예수에. 그 보 예수에. 그 시차에서 온 빨로 빨로 빨라 수비젤 니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바치모 바리스 류실 예핫 그 니네 아우 부 브라질미로. 여기서 보 브라질미로. 전체사가 보인데 이게 전체사가 부의 역할인데 부와 보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 보 브라질미로 썼냐 하면은 전체사 우를 쓸 때 같은 부가 오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부나 후 발음이 있을 때는 보 라는 전체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 브라질미로. 보 브라질미로 라고 하는 거 보 브라질미로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보리스는 그 결정했냐 하면은 니 나에게 가는 것으로. 브라질미로 도시에 있는 니 나에게. 그 바타모 시토. 그러니까 재물을 물었기 때문에 대답은 바타모 시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타모 시토. 왜냐하면 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토. 무엇을 느꼈냐면. 그는 그 아주 니나를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게 됐다. 그리고 이 바에뚜므란 뜻입니다. 바에뚜믄 하첼리오 우비젯. 그러니까 이라고 해도 되고 바에뚜므로 써도 됩니다. 이 문장.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봤느냐. 바채므로 물어봤때 바타모 시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석이죠. 그제 라보달라 니나. 다음번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바채므로 비율려 쬐께. 바리스 슬라쥬니 우즈날 니누. 왜 그 도서관에서 바리스는 그 니나를 금방 알지면 알을 수가 없었냐. 이 문장이 나오죠. 왜냐하면 니나는 이제 그 니누의 윌리의 스웨틀리볼로스의 글루브의 그라자. 그리고 아. 그런데 아. 그런데 벗. 아. 우에뚜리보식기. 이 아가씨는 좀미의 볼로스와 이 그라자. 좀미의 그라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5번은 시토라스까지 잘 나 니나보리스. 니나. 천미사를 잘못 혼동하면 뜻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또 읽으면서 늦게 됩니다. 그래서 시토라스까잘라 니나 보리스. 그러니까 주어는 니나입니다. 니나가 보리스. 보리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봤던 라스까잘라. 역시 이게 동사가 이제 라. 여성이 주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선 라가 됐습니다. 만약 라스까잘 하면 남성인데. 이게 라스까잘라 하시니까 여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나죠. 니나가 주격이었어요. 니나가 보리스에게 무슨 말했냐 했으니까. 조야 류실라 바스슛짓. 이 달라 이문의 스브이 아드레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야가 이제 결정했다는 얘기죠. 좀 장난치기로. 그리고는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자신의 아드레스가 아닙니다. 자기의 여자친구인, 여자친구인 니나의 주설식으로 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잘 봤어요. 보리스가 니나에게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다 보리스 브라스질 니누. 니나에게 니나 용서를 했고. 이 보수레에 따라 나 네이 주닐샤. 당연히 이제 그래서 네 아버지네이 스브아즈보가 되었습니다. 문장에 이제 단어를 넣는 거니까. 이건 다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알겠습니다. 보리스 슬쩔을 와미 두 번째. 보이지에 온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симпатичной девушкой. 3번은 이제 보리스 니나 начали 이제 переписываться. 그죠. 4번째 보리스 하철 во время отпуска. 그런데 потом 원형은 приехать к ней. во время. 그러니까 보리스. 그 다음 니나 니나에 찾아와. 이 온 나찰 발로받아. 6번은 온 르실 어베스 요라주 르신에 르실. 바튼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다. 르실 바에야트 그니에 이란 얘기죠. 보 브라지밀에 바리스 아산업일샤. 그러니까 브라지밀이라는 도시에서 보리스는 이제 무거트에 스테이터. 오이소 브가스지니쯔. 그죠. 조야 르실 라 바수지 이 달라. 그냥 주었다 얘기입니다. 내 스 보이 아드레스 아, 아드레스 스 보이 바드룩니네. 그죠. 고객님 니나 просила 바리스. 볼 прос이 라. ? 버전으로 인사해 르실 바이러스 distractions. 고객님은 쇼핑을 했어요. 보리스 служил в армии. 고객님의 몸소에 피해서 르실은 카페에서 르실을 했어요. 보ής재 르실은 위치에 있긴 한데요. 보이러스에 르실을 통해 상żenie 하여. 보이러스에 르실을 했어요. 보이러스에 르실 출시해요. 그죠. 고객님의 너를 ф peninsula. Нина не отвечала, и он начал волноваться. Он решил без ее разрешения поехать к ней. Во Владимире Борис остановился в гостинице. Зоя решила пошутить и дала не свой адрес, а адрес своей подруги Нины. Нина просила Бориса за ее шутку. Борис сказали шутку нилься он нямутина. 문장이 이렇게 간접문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제3자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장. Борис сказали шутку нилься он нямутина.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Борис, девушка муне паналабиллаши. Борис, 나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죠. Борис сказали шутку девушка иму паналабиллаши. Борис는 말해서, 그는 девушка ази агащи, 마음에 들었다고. 두 번째는 Борис обишемах Нина рассказала муне асвай жизн. 편지에서 Нин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나에게. Борис сказали шутку у пищемах Нина рассказала му асвай жизн. 이렇게 또 제3자 간접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스 스프라셜, 마구야 에타 스텔라셜. 정중한 헛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바리스 스프라셜, 모젤 리온 에타 스텔라. 이거는 의문문에 의문부어를 붙이지 않고도 의문문을 표시하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문장을 보면 바리스 스프라셜, 마구야 에타 스텔라셜 라고 의문부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이건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시 바리스 스프라셜, 모젤 리온 에타 스텔라. 의문부 없이도 보리스가 말했는데, 그는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의문문 없이도 의문문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다음 문장은 바리스, 위, 빨루 찰리, 모이 피시마. 물었을 때 바리스 스프라셜, 빨루 찰리, 리, 위, 이보 피시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리스가 물어봤습니다. 빨루 찰리, 리, 위, 이보 피시마. 모젤 리, 빨루 찰리, 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문문을 의문부 없이도 당신은 그 편지를 받았습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브로지바, 프리카스. 브로지바와 프리카스의 차이가 약간 뉘앙스가 됩니다. 브로지바는 요청을 하면서 부탁을 하지만, 프리카스는 이미 단호하게 자기 입장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엔시나 스카사라, 시도부이야, 바다즈달, 미누트. 이건 프리카스입니다. 브로지바를 얘기하면, 주엔시나 스카사라, 바다즈제, 미누트. 이렇게 하죠. 브로지바, 프리카스에 대한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아래 것도, 니나, 브라시치, 미냐, 예스 리스모지치. 이건 브로지바예요.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프리카스로, 니나 스카사라, 니나 스카사라, 시도부이, 브라스, 진리, 이, 요, 예스 리스모지치. 이건 강력한 요구사항이 담겨있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요구. 다음 주 강의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동사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어민 선생에게 러시아로 이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고 원어민 선생이 이 문장의 의미의 차이점들을 러시아어로 설명하는 그런 러시아하고 회화 시간을 갖겠습니다.